부활 제3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가야성당 부주임 표용훈 다미아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찬미 예수님,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어제의 복음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아들인 당신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아들인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다는 겁니다. 보통 예비자 교리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느님을 믿고 싶어서 성당에 오셨겠지만 사실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기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가톨릭을 개시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개시고 그렇기에 우리 가톨릭은 개시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믿음은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인 수녀님의 사계절의 기도라는 책의 한 부분인 당신을 따른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른다는 것은 나와 정든 것과의 아낌없는 결별이며 당신과의 새로운 해우입니다. 유예 없는 결단이며 지체 없는 출발입니다. 또한 낯선 것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당신을 따라 나선 제자들처럼 모험을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행위 당신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세 번 거듭한 시몬 베드로처럼 당신께 대한 사랑을 매사에 확인하는 기쁨의 응답입니다. 사랑은 나의 인력, 당겨지는 대로 그리로 나는 쏠린다고 외운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씀과도 같이 당신 아닌 그 아무것도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좁은 길을 넓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 하오니 지금껏 나를 이끄시고 보살피신 그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내가 당신을 잘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 건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당신 은총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가야성당 부주임 표용훈 다미아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표용훈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인만섭 바오르 형제님과 함께합니다.